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참가자분들 자 오른쪽부터 최태민씨와 길호연씨 예? 해성이 그 다음에 이승현씨 그 다음에 덕덕이 이렇게 다섯 명이서 자 지금은 이렇게 다섯 명이 시작하는데 나중에 열 명 이 스무 명 데리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제 꿈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대충 가서 코 살짝 찌극 찌고 바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 3시 20분 딱 3분만 할 거예요 준비 출발! 빨리 돌아가세요 자 멈추고 거기서 멈추고 자 출발! 늦으면 안 돼요 자 고! 오케이 다 속도 좋아요 이 속도만 유지하면 돼 자 자기 개수 세면 돼요 자 4개야 자 고! 해성이! 해성이! 나무랄 거 없어 열심히 해야 돼 자 고! 해성이 찌꺼 빨리 돌아와! 자 20초 남았다 20초 무한지추해 알겠죠? 야 고! 자 20초야 계속 돌아 승현이 빨리 가! 승현아 빨리 돌아와! 지금 계속 계속 빨리 돌려 돌려! 맨 마지막 사람 다섯 번 더야 해성이 너 다섯 번 더야 빨리 돌려 인마! 걷지마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자 10초! 구! 파이! 해성이 뛰어! 너 지금 모자라! 5! 4! 자 한 번 더 파이! 한 번 더! 오케이 지금 들어온 사람 끝! 해성이 뛰어 빨리! 오케이! 자 1회전 끝! 빨리 물 마시고 호흡하세요! 경두님 괜찮으세요? 네! 네! 잘 하셨어요! 우리 친구 괜찮으세요? 힘듭니다!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승현 씨 괜찮으십니까? 아! 안 괜찮을게요! 인터뷰 못할 텐데! 승현 씨! 승현 씨!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인데 방금 룩이 시작하셨는데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좋아! 자 어때요? 아 이분은 약간 체력이 좋으신데? 아!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물 드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체력을 뺏고 이제부터 정신력! 이제 무조건 멘탈 관리입니다! 자! 저는 이 이름을 운동을 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캐치미 if you can! 경덕이 여기서 출발! 무제는 이쪽에서 이쪽 보고 출발!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른 사람! 체력 좋은 사람이 나중엔 뒤 쫓아가서 등을 찍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 자! 출발! 자 이거 지면 컨디셔링 또 할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 승자! 승자! 패자! 나눌 거야! 가서 등 찍어야 돼! 아직 멀었어! 아직 격차 안 벌어졌어요! 좋아 좋아! 여기까지 해! 괜찮아! 이왕 운동하러 온 거 빨리 해! 무제 찍었잖아! 빨리! 쫓아간다! 네가 쫓아간다! 좋다! 경덕이 너 이제 등 잡힌다! 악 지르면서라도 해! 좀이라도 좀이라도 도망가! 못 잡을 거 같으면 도망가! 쫓인다! 들어간다! 진짜 잡힌다! 경덕아 빨리 바꿔서 빨리 뛰어야 돼! 힘든 거 다 알아! 누가 몰라! 보는 사람도 느껴지는데 잡았다! 잡았다! 진짜 잡았다! 마지막에 스파트 올려야 돼! 이거 운동 안 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스파트 올려! 그렇지! 올려! 됐어! 그렇지! 마지막이잖아! 잡았어! 뛰어! 빨리! 마지막에! 경덕이 형!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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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안녕! 그렇게 마지막 스파트 올려야지! 올릴 때! 괜찮아요? 하나! 괜찮아요? 하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저기 가서 물 마시고 자 두 번 차주자 대기!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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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운동이니까 좋아! 아이고 빨리! 자! 자! 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빨리 가! 일어나! 빨리! 늦었어! 빨리! 빨리! 이제 지쳤어! 이제 끝났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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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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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끝내자! 빨리 잡으면 끝내자! 딱 한 바퀴! 자! 가자! 빨리! 나 도와줄게! 빨리 뛰어! 그냥 막! 잡아ю! 응! 응!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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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리!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야! 누워서! ни꺼に! 가자! Hop! 빨리! 빨리! 赤 logging! 在 transpop Angeles 개수 Ã! 괜찮으세요? 네? 아 예? 괜찮으세요? 네 아 요게 승자 승자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얼마 안 해요 3분 잡읍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대퇴사도 이들을 동시에 써요 자세만 낮추게 되면 이미 수축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축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골반과 돌반 힌지와 발목을 쓰면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들면은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엉덩이 앉혀서 골반 운동으로 좀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다운하면은 바로 가슴을 필드에 부딪히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이 자세에서 계속 다리 돌리셔야 돼요 굴려 빨리 제자리 굴려 더 엉덩이 낮춰요 가운데 엉덩이 낮춰 가운데 엉덩이 더 낮춰 그렇지 골반 들어 골반 올려 무릎 올려 벅뚝이 무릎 올려 좋아 해석이 다리 해석이 앉아 다운드에 더 앉아 빨리 자 빨리 야 해석이도 빨리 빨리 자 다운 빨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자 다시 다운 자 빨리 굴려 굴려 다리 굴려 3분이야 3분이면 게임 끝이야 빨리 앉아 빨리 골반 낮춰서 하라고 괜찮아 괜찮다 진짜 엉덩아 앉아 더 앉아 힘든 거 알아요 앉아 빨리 이럴거면 그만해 나와 그러면 집중해 빨리 해석이 앉아 다운 다시 빨리 일어나 굴려 가운데 빨리 굴려야지 멀었어 승현아 빨리 자세 세우고 엉덩이 앉아 빨리 다시 다운 해석아 집중해라 자 이제 1분 남았어 1분 동안 해보자 자 상치 세우고 엉덩이 낮춰 덕덩이 엉덩이 낮춰 골반 들어 골반 들어 계속 좋아 골반 들어 엉덩이 낮춰 엉덩이 낮춰 엉덩이 낮춰 더 낮춰 더 낮춰 빨리 해석이 더 낮춰 똑바로 안해 진짜 이걸로 끝이야 빨리 앉아 자 다운 좋아 다시 다운 자 빨리 5초 다시 다운 오케이 피니쉬 전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하는 건가 있기 위해서 하고 있어 좋아요 저기 그늘에서 쉬자 네 물 좀 마시고 물 좀 붓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 자 굴려요 오케이 좋아 두 번째 무제 그렇게 굴리는 거는 그건 유산 손등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잘하고 있다 더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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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굴리는 거 아니야 더 굴려 더 빨리 그렇지 엉덩이 좀 더 빨리 굴려봐 앞에 달지 말고 그냥 앞으로 계속 달리는 것처럼 자 뒤로 누워 빨리 뒤로 누워서 회복 다리 아래 다리 아래 그렇죠 올려 올려 호흡해 호흡해 더 들어 그렇지 호흡해 호흡 자 여기 지금 이쪽 이쪽 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다시 앞으로 다리 굴려요 빨리 자 운동하라 했으면 계속 운동하고 가자 좋아 좋아 좀 더 빠르게 스팟 잡자 오케이 자 10초만 더 할게요 빨리 올려 빨리 장난하지 말고 빨리 빨리 올려 빨리 아까워 죽겠어 자 앞으로 다시 다리 굴려요 자 2세트 남았다 빨리 더 빨리 굴려 더 빨리 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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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좀만 더 빨리 예자가 자 뒤로 누워요 이제 아 올려요 빨리 지금 너무 의지 방학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자 다시 앞으로 마지막 세트 자 굴려봅시다 병동이 스팟을 올려 스팟 한 사람이라도 안 올리면 안 끝나요 자 마지막으로 10초 부터 할 거 알겠죠 자 현성아 빨리 5 5초 못 참아 6 7 7 빨리 빨리 8 9 10 어깨 뒤집어 업고 뒤집어 업고 마지막 이제 호흡 자 빨리 올려요 이제 20초 자 떨어지면 카운트 안 셀 거예요 이제는 올려 시작 하나 둘 옆 사람을 위해서 참으세요 셋 넷 20초만 끄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삼아 셋 리셋이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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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들이 수고했고 경들이 수고했고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지 마세요 자 우리 승현이도 고생했고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랑 처음으로 한 이제 좀 에어핏 쪽으로 컨디저닝 인터벌 쪽으로 숨 쉬는 운동 좀 시켜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그림이지 나중에 진짜 한 100명 200명 같이 유산소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쵸 한 5만명 모아가지고 구독자 대사 5만명 일단은 오프 더 셔츠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이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 운동할 때 소감이 어때요? 아 이렇게 다같이 운동하니까 아 지금 마이크가 죽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다같이 운동하니까 되게 둘만 혜성이 형과 둘이 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혜성이 새끼랑 하면은 잘 안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요 혜성이 형 새끼랑 하면은 운동이 잘 안됐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다수와 함께 하니까 좀 더 힘나고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실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아 그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그중에서도 오늘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요 저거 그 따라잡는 거 내가 보면은 운동 그것 빼고는 다 푸쉬를 안 했어 스스로 특히 이제 힘들면은 주저앉고 그쵸? 맞습니다 한 4주 8주 정도 되면 머신이 돼버려요 머신이요? 그러니까 체력 머신이 돼버려요 아 예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한번 축구 한번 해보세요 공은 못 차도 잘 뛰어다닌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잘했어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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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의지가 있더라 근데 그 의지가 그 무죄에서 나온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진 않았죠 저는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거를 흘렸죠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3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다음에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모아서 좀 일찍 이제 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 일찍 오전에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구요 자 에어핏 화이팅 화이팅 형 작전 자 일단은 마랑 대 시청자팀으로 3대3에서 5점 전반 5점 후반 5점 축구내기 싸우내기거든요 작전 형한테 한번 뺏어 네 우와 형 자 저희는 온천에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랑 형님 진짜로 보신 느낌 어때요?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 정해왔 서양들을 볼 때 보던 그런 느낌 인종이 약간 의심되는데 마랑 형님 진짜 본 느낌 어때? 말 보르기니 아 그 정도야? 저희는 지금 맘스터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뼈다귀 해장국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자탕 나왔구요 정적이 음 마랑 형님 느낌 어땠어요? 한마디 네 그냥 딱 표현으로 해주세요 모양으로 표현해주세요 야 야 안 잡힌다 이거니까 야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